어제는 고양이를 만나서 두 번 헤드샷을 당했어 오늘은 복수하러 갔다가 외계인들한테 타고 당해 일어난 콩땡이를 꼬셔서 같이 편을 먹자 했더니 갑자기 겨울잠을 잔다고 이불을 뒤집어쓰린 걸 정말 이런 경우는 곤란해 밥상을 던지라고 힘든 거야 아무도 피할 수 없어 조금만 가까이 와봐 한 걸음만 더 그러다가 뒤에 출연 깨단남네 장난감 또 밟으면 꿈틀꿈틀 함부로 건드면 안 돼 어쨌든 여기 하루는 즐거워 매일매일이 이렇게 그 두 분의 전쟁과 함께 이 나를 만나면 게 좀 더 남부의 전쟁과 함께 이 나를 만든 지친의 정신이 또 밟아다니가 잘 어울리지 위로 취소한rez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방금 만나는 건지 참 궁금해 속살이 터지라고 힘든 거야 아무도 멈출 수 없어 조금만 걷자 일러봐 한 걸음만 더 그러다가 뒤에 출연 야단맘해 생태기도 건들면 불끈불끈 앞으로 깨우면 안 돼 언제든 여기 하루는 즐거워 매일매일이 이유파!